갑자기 의상이 바뀌어가지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올려 놔야 됩니다. 저희가 촬영 작성상 촬영장 안에 들어가는 한 번 밖에 전혀 안 보여요. 조명이 세가지고 지금 놀려줘요. 바보, 바보나? 아무것도 안 보여요. 아니, 하나도 안 보여요. 바보. 감사합니다. 네. 바보. 나 빈이다. 나 빈이 많이 맞아가지고 머리가 하얘졌어요. 아우. 눈대신 화장실에 맞아가지고 저는 초심을 찾고 네. 하트가 하얗고 진짜 깨끗하네요. 잘 어울려 보여요. 이걸 찍기 위해 뒷자리 아령 2,000번 몰락드립니다. 됐다고요? 안녕, 화이팅! 저의 작품들을 저의 작품들을 모찌 좀 보세요. 모찌, 찹쌀떡 약간 저의 감성 아시죠? 네. 약간 이런 감성으로 귀빈이 형으로 찍어줬습니다. 오우! 손은 해. 오우! 어디서 공기될지 모르겠지. 저희 작품이 저의 작품이 저의 작품입니다. 맞습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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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